아 아 아 아 아 아 자 확인을 한번만 해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진실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아 아 왜 분명이 아픈네요 그 분 사시는 거 하나 한국으로 한번 해볼까요 5 or 5 주 안쪽입니다 아 아 왜 싱구를 하려고 해? 싱구를 잘못 눌렀어 싱구를 소망하게 저희가 사실은 스케줄 중이에요 저희가 너무 호다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명이 앉아보셨잖아요 정확히 1시 40분인가 오늘 좀 일찍 나왔어 이렇게 알림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1분 뒤에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킹민씨 킹민 자 지금 너무 얼마나 너무 얼마나 또 있어야지 착각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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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4시 아주 gaining wait wait you 5주 굉장히 이제 감히 좀 말씀드려 드려보냐면 6주까지 충분히 기운이 느껴져요. 오 주아에 바람과 사랑해 주는 거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6주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약간 무슨 게임도 안 오시고 5주, 6주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상상에 다 했으니까 진짜. 5주이나 이벤트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다이너바이트 일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사실은 일을 안해. 그때도 근간에 다이버로 나왔어요. 일을 안해 평생 못 배웠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버터가 이렇게 정말 큰 상황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남은 곳도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주인 예정이란 것 같아요. 다가가죠. 술은 안 돼 이거? 근데 노래가 좀 좋아야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저는 신곡이 좀 더 좋은 거예요. 기계 진짜 해 주면 진짜. 나오기 전 우리가 이거를 작업을 언제 했어요? 우리가 한참 전에 했죠. 2월 달에 했잖아요. 4,4,4,4월 했잖아요. 이 두 곡을 버터랑 꺼서랑 하시는 걸 2월 달 했는데 진짜 저는 이번 곡 시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솔직히 어린이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할 때 기분이 훨씬 좋아요. 바텀 터치 하는 게 나아요.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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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계속하는 거 참. 아아악! 아아악! 감독. 아아악! 어아악! abuses. 응, 인사 드려야 된다. 아아악!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드렸습니다! 아무리 졸려도 맥퀴! 응! 인사ech해 주려야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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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화로 18. 근데 계속 얘기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인사는 진짜 꼭 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아아악! 네 진짜 맞아 5주는 진짜 제가 제일com백 땐에 그 하겠네요 아 네 어 자 5주까지도 예정 어 아 이때는 기운 많이 생각하지 않게 사실은 달아와서 이제 3주를 하게 잘 연속으로 한번 하잖아요 맞아 사실 이제 버틀 나면서 약간의 그런 걱정도 신가 왜 를 한 빼기를 못했다 아니면 뭐 운전이 없게 했는데 한쪽도 못했다는 방탄소년단 학생의 이제 또 시작 됐네 역시 이제 뭐 그 자기가 들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춤추셔야 돼 라고 생각해 우리 춤추는 엠지로 정말 돼 왜 이렇게 엠지로 왜 이렇게 엠지로 왜 이렇게 엠지로 왜 이렇게 엠지로 형이 탑이에요 아이 신났네 요즘은 신났네 어디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돌 느낌이 좀 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의상이 약간 전 좀 어린 느낌을 야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네비에게 더 찬란하게 더 빛날 것이야 제가 봤을 때 제일 찬란하게 빛나는 분은 제 옆에 계시네요 빛날 거에요 앨범 파티가 휴가 복장에서 위아래 세트로 구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했잖아요 뒷굴에서 다니시는 분 지적이 석진 이래서 지적이 석진 이래서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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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프로 착장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규제하게 게임을 그런 눈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을 알까요? 노력해보겠어요 자랐을 때 맥끄리 한번 가능할 수 있어요 아맞아요 충분한 가능하죠 아이고 웃기네요 진짜 지금 뭐 저희도 저희뿐만 아니라 새벽에 굉장히 많은 축하 메시지를 리버스 통해서 했는데 트레이터나 리버스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이제 아메리카노 이제 사실 저희만 받는게 아니라 같이 받는거잖아요. 너무 즐거워해주고 너무 기뻐해 주어가지고 보면서 좀 늦게 만들었어요. 좀 피곤하더라구요. 어제 저희도 찍어서 고맙더라고요. 어제 저희도 찍어서 고맙더라고요. 어제 저희도 찍었더라고요. 어제 저희도 찍었더라고요. 끝나고 넘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래저래 좀 봤는데 뭐 어제 저희도 찍었더라고요. 하지만 신곡은 더 좋다는 것. 진짜 어떡해. 큰일 났다 진짜. 그냥 서울로 치울들 어떡해. 진짜 시원하게 하는 모습을 그거 제대로 올리고 싶다네. 어떡하지 하면 할 수가 없네. 어떡해 진짜. 와. 근데 이제 생각하고 얼마 안 남았을냐? 네 그렇죠. 우리 사진들도 지금 뜨고 있어요. 다들 좀 입을 기가 막히는데요. 다들 잘 낫더라. 뭐? 이제 10일 정도 나잖아. 허병도 나 되게 이쁜하셨거든. 이거 뭐야 뭐야? 아 그래? 아 그때 왜 그때 사버리겠다 뭐. 그치? 난 통곡 좋아지구나. 그리고 우리 우리 엘선들도 다 봤잖아. 진짜 크게 나왔어. 보셨어요? 이거? 아 정말 봤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바꿨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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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제가 진열장 이제 그전 앨범을 싹 다 치워버리고. 이거. 이거 이제 딱 놓고 그냥.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가득히는 게요. 근데 이거 그 겉. 뭔가 진열네. 그 앨범을 열었는데. 진짜 진열네. 거기 안에 그 뭐지? 야 이거 너무 비단식아. 왜 이런데. 왜 이런데. 왜. 뭐. 뭔데. 앨범 제자. CD 들어있다. CD. 아 CD 이쁘들아. 이거 달라서. 아미 이 무랑 아 자 워아하 육이 다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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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구나 유기매롱이 터키 6분 방탄을 사망하십니까? 아, 터키의 6분 턱이 아니에요 치면 중 I love you 마할 것 가요 마할 것 가요 마할 것 가요 와, 와, 와 와 와 스테이 세일 그렇죠 나 나 불렀다 자, 버터 EMC입니다 버릇처럼 오르는 빌보드 터, 터문력 없는 욕심이 아닌 팩트 그 자체 õ o Form smart 보던 이해수기합시다 더 터진다 그 우리의 컴퓨 den 으 아 아 아 acting 아 아 interessisti 나갔어. 아니, 나갔어 꽤 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피셔나 시켜버린다고 지금 도피예브를? 사람들이 추측했었던 거 아니야? 안 남았어. 아니, 안 남았어. 그만해, 이제 이 얘기 그만해. 안 남았어. 여러분, 신국적으로 나갔어야 안 나왔어요. 안 남았다고요. 야, 앞에 지금 저 앞에 회사 분위기가 있어. 앞에서 찍어놓는 분위기가 있어. 앞에서 찍어놓는 분위기가 있어. 앞으로 좀 더 할인 거야. 오케이, 눈여 이번 달 정판 삭 Droga 하겠습니다. 시련이 형이 그런지 그랬어요? 뭐 인스터나 상의 여기 나이를 비싸서 얘기했는가 알겠지, 알겠지. 시련이 형이 그런 건 싫어서 얘기한 거는 약간 우리가 얘기한 거라니까 약간의 디린스 밖에 시련이 없이 좋더라고, 방사, 시련이 형 고마워 FF는 시련 아닌k 좋아요? 시련이 lain 거든지 이해하기 싫어 아 뭐 더 아 아 사실 우리 아기 위해서 너무 생각한 원래 오늘 와서 원래 다 같이 뭐 수리한 반찬 하셨다 했어요 초래 계획이 했었거든요 그냥 소자 짠 사자 해서 저희가 약간 유일하게 시각한 날을 따고 들여서 1 예 아 예 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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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그렇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 제기 부을 해 아 호수에 들을 수 없을 풀어 가사 치약UNT에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으 Czy 은 은 에서 나의 이고 컴 뱅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하셔야 되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곡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그래도 앞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 네 마술지 준비 단계 하시고 그렇죠 뒤에서 버터 잡고 이행씨 을불붙이듯이 잡고 얘기해요 아 어려워 아 어려워 상당히 해 보여줘 하나 둘 셋 어 버텨라 어 뒤로 뭔가 다른데 어 턴 턴가 아닌데 터를 잡은 빌보대에서 버텨라 턴 턴을 잡았어 턴 음 자 이제 그만 가자 이제 짱일 것도 없어요 공격사로 간 거 같아요 카메라 가까이 가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거를 가지고 가까이 세정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가고 있어 약간 셀프 캔 느낌으로 나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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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명씩 달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들고 우리가 저거 봐서 딱 인사드리면 되실 거야 그렇지 저랑 봐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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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버터 호주 일이 다 사실 우리 아멘이 형들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성과를 이루시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모두가 축하받아야 할 그런 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세계로 바로 나가라고 저희가 왔는데 인볼리시가 지금 탁월해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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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잘 마주어 또 지민호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분 요즘에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제 유일한 낙같은게 저희가 곡 내고 뭔가 컨텐츠 냈을때 여러분들 반응보는게 유일한 낙이에요 진짜요 따로 낙이라고 한만한것들이 없어서 근데 진짜 유일한 낙이 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거 곧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기분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말 꼭 서울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다해요 하는데 더 편해서 그런거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다같이 한 번 읽어오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버튼 오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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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미 땡큐 사랑합니다이 아 이거 카메라 어느 쪽에 있네 와우 잘못하면 스탭분들이 나와서 조심해라 한 번 나오자 음 음 음 음 음 음